아아 요즘 나를 듣고 싶어요 너를 듣고 싶어요 전혀 듣고 싶어요 솔직히 고객을 내 슬픈 단단 말 안 해도 너의 눈동이 되고 싶어 없으면 다기만 해 미리 성향해서 너의 마음을 들을 맺고 싶어요 너의 마음 걸음걸음 우리 시민 전체 아픈 감옷 그 컴퓨터의 마음 볼 수가 없으니까 괜찮겠어 내가 이제 나를 데릴 거야 It's too long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t's too long Oh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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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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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1 2 2 3 1 2 3 2 내 몸무게 야 멀쩡히 맥뜻고 난 네 허리쉬가 멀어 멀게 해서 맘이 있던 내 터질뽕목이 피곤하지 않니 매일 빠짐없이 나의 머릿속에 혼자 미안해 너는 나도 혼자 같은 것 같아 내 양콩 야 복숭이 맥뜻이란 만두는 초콜릿 회사들 곧망을 꺼내 너가 너무 달콤해서 두 손이 길어진 길이 넌 수원한 지지않고 넌 알았을 있어 잡아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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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몸무게 내 몸무게 내 몸무게 허리 야 넌 넌 넌 넌 내 털이 공포이 될 뿐이야 어머니 우린 그러니까 내 몸무게 넌 너는 하나 내게 더 준다고 더 해줘야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넛 골캐해서 난 네 자루 넓혀 터지고 지금 다시 맘에 달래 이렇게 달아오르는 건의 이유 내 보줄래 눈물에 더 어두워 난 볼이 진짜 순순한 너랑 찾아라 이 부분에다가 보니 lälie 해 이렇게 여러분 멀시 벌써 speak 이 자랑이 여러분이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엔클라가 참낭신화에 동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, 고음을 빌려주세요 이 세상에 엔클라가 옮겨 내 마음 내 마음 엔클라가 엔클라가 내가 말하기 때문에 오자마자